지금까지 뉴스 스토리였습니다. SBS 박진희입니다. SBS 박진희입니다. 그룹 엔시티의 마크와 닮은 사람을 찾는 대회가 미국 뉴욕에서 열릴 예정이어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 시간으로 다음 달 7일 엔시티 마크 닮은 골 대회가 맨해튼에서 열리는데요. 대회 주최자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마크의 팬덤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미 뉴욕 곳곳에 이번 대회의 전단이 붙어 있는데요. 우승자에겐 마크가 좋아하는 과일인 수박이 상품으로 주어진다고 합니다. 지난달 뉴욕에서는 할리우드 배우 티모시 샬라메 닮은 골 대회가 열려 화제가 됐는데요. 당시 영화 원카의 주인공으로 분장한 20대 남성이 우승자로 뽑혔고요. 진짜 티모시 샬라메가 현장에 깜짝 방문해 큰 환호를 받기도 했습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